자막란 피가 깎이는 느낌이야 피가 깎이는 느낌 아 왜 이렇게 힘드냐고 놨다가 1연승 진짜 갑재인 1연승입니다 승률 겁나 떨어졌을거고 평립도 진짜 엄청 떨어졌을거 같아요 50%의 승률이에요? 저는 50% 50%도 안될텐데 전 4 1패 중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같은 퀄리티 크루시네요 형님 저도 지금 멘탈이 거의 반이 나갔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팀은 만나요 지금 탑은 2,3년 마주신 분들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맞나Bea 하하 흐흫 볼륨이 볼륨이 뭐 사이즈 남트는 퇴밀된지 꽤 늦죠 어 한참 오르지 정말 옛날에 옛날에 처음으로 됐지 와아 여기 들어가네 형님 왜 그러십니까 불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모 멋지다 너무 멋지다 자 10일 때 옵니다 6.4 아 그냥 쏘시네 음 나이스 들어갑니다 14.7 어우 왜이렇게 잘 들어가 왜이렇게 잘 들어가 음 오늘 스윙방을 못 봤어요 아유 스윙방 못 보셨구나 저희 크루운드도 오늘 되게 점렬이 좋지가 않네요 들어갑니다 예 뭐 그렇게만 대부정화되어있고 그냥 스윙을 하는거 자체가 진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심해가지고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이렇게 18대 13입니다 자아 아우 안바리네요 아우 안바리네요 아우 안바리네요 오! 야! 이게.. 허허 제발 간다 자, 26뒤 15 나이스! 가비! 아, 좋았는데 고주 허허 드디어 3점이죠 좋군요 이잉 자 들어갑니다 32대17 어우 이번엔 좀 잘 들어가네 오우 안 들어갑자 안 들어갑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갑고 안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까들 아이고 저까들 들어갑니다 와 근데 형님 진짜 3점에 안 들어갑니다 하하 자 17 리바운드 음 간만에 값진 승리였다 진짜 안 왔다 힘들었다 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k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